이렇게 검수한 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지를 한번 고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사면 문제입니다.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기자간담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과 관련해서 늘 강조해 왔던 하나의 원칙인데 말이죠. 지금 아마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런 일물들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고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고민의 핵심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가 지금 옥중에 가게 된 이유가 두루킹 사건입니다. 내년 한 1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두루킹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킹 사건은 결국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대선 기간에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선될 때 굉장히 노력해 준 것이고 그런데 그게 그런 불법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안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김경수 지사를 만일 사면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결국은 너무 자기 쪽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면박 전 대통령도 해야 되고. 그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인수위 초반에 이제 또 윤해가라는 분들이 엔비 사면과 김경수 사면을 같이 거래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여론이 조성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원칙적인 얘기밖에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은 이제 5월 8일 2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칙적인 얘기밖에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을 만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일 이전에는 사면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쯤에는 사실상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결심을 이제 조만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사면을 단행할지 사면을 한다면 누구를 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5월 9일이 이제 끝나는, 임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날이 석가탄신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잣대로 대통령한테 부여된 사면권의 입법 취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화합 그다음에 정치 통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부 수장이지만 국가원수로서 그걸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라는 그 개초의 그 취지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임용박 전 대통령. 저는 전직 대통령을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떤 적폐수사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결자에 의해서 풀어주는 것도 저는 정치적 통합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를 그러면 자기 편에 끼워넣는 것은 자기 지지층에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의 죄질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나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정치범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를 같이 정치범에 놓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경심 교수는 그냥 잡범이죠. 어떻게 정치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제사범이고 물론 정치범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 초글로벌 기업의 총수로서 지금 취업 제한에 걸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세계 경쟁의 파고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행세를 못 해요.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만 하면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도 있고. 그건 이제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이 판단하신 문제겠지만 저는 그래서 경제 측면이나 정치통합이나 국민합차에서 MB, 김경수 저는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만큼은 같이 그 급에 넣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혜배 비대위원은? 이거, 최혜배 비대위원 또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김식 교수님은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잡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경영권 사건으로 세습 과정에서 지금 재판을 또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도 이미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지금 사면을 시켜줘도 그게 만약에 또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감옥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판 중인 사람에게 사면을 논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대표기업의 총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사법적 판단,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경영권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뇌물을 주고 한 것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면 사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대상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전 실장은 반대하신 거고 정경심 교수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또 사면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어떠한 메시지가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김근식 여사가 녹취록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위로의 말처럼 안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자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민화합 통합 차원에서 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또 다음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을 행사한다면 그걸 말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장 좋은 모습 아닐까. 한번 두 분이 적절하게 논의해 주셔서 하면 새로운 또 이 협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서로 의논을 해서 사면 문제. 그런데 이미 만나고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위해서 또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아닐까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또 광고파가 세웠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말이죠. 아마 다섯 번의 봄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은 혹시 저희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사진에 제가 오늘 사진을 봤어요. 아마 오늘부터인가 그런 그림들이 널려 있을 거라고 하던데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광고판을 또 서울 광화문 일대를 지나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실시가 되는데 말이죠.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경우가 꽤 있어요. 벌써 지금 보면 경기도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 강원도 원주갑. 그런데 경기도 성남 분당갑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이 되는 것이고 강원도 원주갑은 이광재 의원이 강원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이 된 곳인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손들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참여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이제 선거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인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공천 신청을 실제 받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생각 있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패널로 나오신 분이 열심히 취재해 봤더니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갑에 나간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도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진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다음 차기 당권에 도전을 해서 다음 대선에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사실 배지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당갑에 생각이 없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손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것도 약간 기싸움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변수는 저 두 분 사이의 그런 오래된 그런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그 분당갑에 이재명 고문이 나오느냐가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도.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에게, 김은혜 후보에게 0.72% 포인트. 이번 대선 결과와 비슷하게 졌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위에서는 전략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고문이 워낙 센 사람이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의석을 놓칠 수는 없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그러면 어떤 분을 가장 승산 있는 사람으로 모셔러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나설 것이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네요. 저는 나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원주가병에 오늘 또 민주당에서 한번 기자들한테 해명 메시지도 보낸 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출마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공식 부인했고 이광재 후보는 저는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아마 또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연고가 있다. 그렇죠. 얘기 혹시 들어본 게 있으세요? 그냥 연고가 있어서 언론에서 이제 거론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내용 같이 말씀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의지가 있는지 우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고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출마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인이 마음을 갖고 또 준비를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지 뭐 그냥 단지 연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언론에 나오는 건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일단 5군데는 넘을 것 같고요. 10군데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